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YG의 이미지는 뭔가 좀 되게 힙합스럽고 남성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수액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태환이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노래를 부르는데 제스처가 약간 이러더라고요 아 손모양이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약간 색깔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좀 게이스러웠었어요 제가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좀 약간 그런 한 방 쓰면 안 된다 연습생들 조심해라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실 윈호 처음 봤을 때 태환 씨가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상한 매력이 있다 눈을 뗄 수가 없는 이상한데? 이상한데? 다음 분 질문 드리겠습니다